겨울을 나오고 있는 깔때기 거미 지금 한 달 동안 두 달 가까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 허물을 벗었고요 지금 아직도 저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이제 벌레들이 나오면 이제 좀 잡아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하네 근데 허물을 벗었으면 더 커졌을라나? 깔때기 거미의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일단 살아날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안 먹었고 지금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추워가지고 벌레가 없었어